8월 14일 수요일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사제 순교자 기념일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성인은 1894년 폴란드 주둔스카볼라에서 태어났다. 14살에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에 입회하여 1917년 성모신심단체인 성모기사회를 설립하였다. 이듬해 로마에서 사제품을 받은 콜베 신부는 평생을 성교사로 살아가다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였을 때 체포되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다. 그곳에서 수감자 한 명이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수용소에서는 한 명이 탈출하면 열 명을 지목하여 처형하는 규칙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목된 열 명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에게는 가족이 있다며 울부짖자 콜베 신부가 그를 대신하겠다며 나섰다. 결국 콜베 신부는 다른 아홉 명과 함께 굶겨 죽이는 아사형을 받고 1941년 지하 간방에 갇혀 세상을 떠났다. 1982년 요한 파오로 2세 교황이 그를 차비의 순교자라 부르며 시성하였다. 입당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오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가장 작은 내 형제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본기도 하느님 거룩한 순교자 막시밀리아노 마리아사지가 티없이 깨끗하신 동정녀를 열렬히 사랑하여 영혼들을 돌보며 이웃을 사랑하게 하셨으니 그의 정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언제나 이웃에게 봉사하며 죽기까지 성자를 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제1독서 예루살렘의 역겨운지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해놓아라. 에제키엘 예언서 9장 1절에서 7절, 10절,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듣는 앞에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이 도성의 징벌이 다가왔다. 저마다 파멸의 무기를 손에 들고 나와라. 그러자 북쪽으로 난 윗댓문 쪽에서 여섯 사람이 오는데 저마다 파괴의 무기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아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서기관 필갑을 차고 있었다. 그들은 이렇게 와서 구리 재단 곁에 섰다. 그러자 이스라엘 하느님의 영광이 그때까지 자리 잡고 있던 커룹들 위에서 떠올라 주님의 집 문지방으로 옮겨갔다. 주님께서는 아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 필갑을 찬 사람을 부르셨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도성 가운데로 예루살렘 가운데로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저질러지는 그 모든 역겨운 짓 때문에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해놓아라. 그분께서는 또 내가 듣는 앞에서 다른 이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 사람의 뒤를 따라 도성을 돌아다니며 처죽여라. 동정하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 늙은이도 젊은이도 처녀도 어린아이도 아낙네도 다 죽여 없애라. 그러나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내 성전에서부터 시작하여라. 그러자 그들은 주님의 집 앞에 있는 원로들부터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분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집을 부정하게 만들어라. 그 뜰들을 살해된 자들로 채워라. 가거라. 그러자 그들은 도성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처죽였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집 문지방에서 나와 커룹들 위에 멈추었다. 그러자 커룹들은 날개를 펴고 내가 보는 앞에서 땅에서 치솟았다.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들도 옆에서 함께 나갔다. 그들이 주님의 집 동쪽 댄문 어귀에 멈추는데 이스라엘 하느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크바르강가에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떠받들고 있는 생물들을 보았다. 나는 그들이 커룹임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저마다 얼굴이 넷이고 날개도 넷인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같은 형상이 있었다. 또 그들의 얼굴 형상은 내가 크바르강가에서 보았던 모습 바로 그 얼굴이었다. 그들은 저마다 곧장 앞으로 나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주님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네. 찬양하여라 주님의 종들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네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은 찬양 받으소서 주님은 모든 민족들 위에 높으시고 그분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네 주님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네 누가 우리 하느님이신 주님 같으랴 드높은 곳에 좌정하신 분 하늘과 땅을 굽어보시는 분 주님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네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알렐루야 복음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야입니다 찬미예수님 오늘 독서 에제켈 예언서에서는 하느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장면을 모사하며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한 하느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이 모습은 하느님의 정의와 거룩함을 나타내며 죄와 불의에 대한 하느님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에게 죄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결과를 상기시키며 하느님께서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반면 오늘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형제 간의 죄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이르라 하시고 그가 말을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가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다시 타이르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알리라고 하십니다 이는 공동체 내에서 화해와 회복을 추구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며 우리에게 형제와 용서를 실천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일독서에서 구약의 하느님이 죄에 대해서 단호히 심판하시겠다는 내용과는 상반되는 듯 보입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모습은 죄악에 대해 단호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죄악을 단죄하시는 하느님의 정의와 예수님의 용서의 가르침은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느님의 정의는 그분의 사랑과 용서와 함께 전해집니다 에즈케일 예언서에서 하느님은 죄와 불의를 심판하시지만 이는 우리를 그분의 거룩함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에즈케일 예언서의 중반부는 주로 심판과 멸망에 대한 경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자로서의 무서운 하느님으로 인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심판의 목적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중후반부로 넘어가 18장, 36장, 40장 이외의 내용들을 보면 회개와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며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느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회개와 회복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복음의 주제와도 일치하는 것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느님은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 회개하고 다시 그분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의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 형제의 죄를 용서하고 화해하도록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통해 변화되고 하느님의 정의를 이루는 과정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형제에게 귀해를 주고 용서하는 것은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을 실천하며 하느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떤 모임에 가서든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줄 수 있는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더불어 자비의 순교자라 불리는 마시밀리아노 마리아 꼴베 사제의 순교 기념일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다른 이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누군가의 잘못된 사상으로 말미암은 죄악의 현실 속에서도 콜베 신부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며 하느님의 자비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은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콜베 신부님의 생애를 묵상하며 우리도 형제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겠노라 다짐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드러낼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드러낼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드러낼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드러낼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드러낼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드러낼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튜브에서 강웅남으로 검색한 후 제 사진을 클릭하면 재생 목록에는 성경과 강남 노래방,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시청하여 주세요. 구독 부탁합니다.